제가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고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 동안에 계속 뭘 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색하다고? 왜요? 왜 어떡해?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게이클럽을 다녀왔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게이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제 주변에 게이도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게이들이 뽀뽀하고 게이들이 지내는 걸 게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걔 친구들을 소개해 주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친해져요. 그래서 제가요 친구 계속 방송 쉬는데 심심하지 않냐고 지금 자기 친구들 다 바쁘다고 나보고 계속 놀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걔가 강남에 살아서 강남을 갔어요. 강남을 갔는데 같이 가자는 거야. 이태원 원래 이태원이 약간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뭐 게이들이나 레즈들도 되게 외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아주 대중적이게 그런 곳이 이태원인데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게이 술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게이 술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게이 술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가자 알겠다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왜 일반 일반 술집을 가면은 일반 술집을 가면은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도 있죠? 막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잖아 솔직히 쳐다보는데 친구랑 나랑 갔는데 나를 아무도 안 쳐다봐. 나를 아무도 안 쳐다보고 내 친구를 쳐다봐. 남자애들 남자애들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고 친구를 쳐다봐. 애타는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친구 남자가 잘생겼거든요. 옆 테이블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 맞은편에 있는 내 친구한테 내 친구한테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약간 유혹하는 눈빛? 한 분은 진짜 진짜 재미없는 개그를 내 친구한테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어떤 남자분이 나한테 그렇게 만약에 했었어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쌍팔련대 개수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갑자기 어떤 남자분께서 내 친구한테 하더니 지나가다가 어 야 안녕 야 오랜만이다 어 아니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저 수법은 너무 옛날 수법이 아닌가 진짜 이거 정말 충격 먹었어요 진짜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어 그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거기서 근데 제가 여자가 여자가 제 옆 테이블에 어떤 여자 한 명 빼고 내가 여자가 두 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이 있대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여자 화장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표시에 가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남자 화장실 잘 못했구나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다른 데 갔는데 어 또 남자 밖에 없어 그래서 어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첫 번째 갔던 내가 여자 화장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기가 여자 화장실이었더라고 그냥 그냥 아무렇지 않아 그냥 내가 약간 투명인간이에요 여자 화장실에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는 여긴 게이가 게이들이 있는 곳인데 너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 약간 이런 눈빛들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저한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그냥 무예에요 무예요 진짜 신기한 게 진짜 단 한 명도 나랑 눈 마저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그 그 그럼 야 도아야 게이클록 가볼래 가본 적 있나 아니 없다 진짜 재밌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그 남자애가 그래서 아니 그래 가자 뭐 할 것도 없다 가자 상관 없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려고 하는데 야 지금 나가자 지금 나가자 안 된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자생인 애들 없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다 알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알겠다 좀 이따가 뭐 몇 시쯤 가야 되는데 하는데 한 12시 40분 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날 원한다고 행복한 먼지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 게이클럽을 가게 되었어요 가고 있는데 되게 그 입구에서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어떤 되게 무섭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잡더라고요 잠시만요 남자분들은 만원입니다 여자분이세요 3만원이에요 입장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어 어 왜 여자 저 원래 원래 일반 클럽은 여자들이 더 저렴하고 남자들이 더 비싸잖아요 남자는 만원이고요 죄송한데 3만원입니다 그래서 어 어 근데 너무 비싸 근데 저기 여자분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게이클럽입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게이클럽인 거 아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길래 좀 약간 어 약간 여자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을 수도 있는데 하는 약간 그래서 아 네 저 알고 들어온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드리고 했거든 현금을 이렇게 드리고 갔어 갔는데 진짜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진짜 다 잘생겼더라 진짜 신기하게 다 잘생겼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진짜 한번도 저한테 눈길을 안 줘요 원래 일반 클럽에는 약간 스킨십을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런 거 싫어하는데 클럽 저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일부러 이렇게 딱 이렇게 허리를 감싸거나 그런 남자들이 있어 일반 클럽에는 그냥 당연히 남자들이 있어 그래서 막 다이면은 어 일부러 약간 더 다이라고 하고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 그 제가 갔던 게이클럽에서는 제가 살짝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이잖아요 그럼 여자야 아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만 다여도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왜냐면은 그분들은 저한테 일도 관심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또 뭐냐면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되게 되게 다들 춤을 추고 있어 남자분들도 춤을 추고 있어 춤을 추고 있다가 갑자기 춤을 추고 있다가 갑자기 난 딱 이렇게 어떤 가요가 나와 이런 노래가 나와 다섯 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게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끼부린다라는 거 되게 끼를 부린다라고 그 남들한테 주목을 받아서 내가 되게 이 춤을 잘 추고 여성스럽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하게끔 하는 그 춤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요 이런 노래가 나오면 그래서 전부 다 남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춰요 이 춤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진짜 최대한 여자처럼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아이돌처럼 춤을 추다가 근데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되게 웃겼어 처음엔 웃겼어 사람들한테 일단 뭐 집중 받으려고 용기를 내는 것도 대단한데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통통,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춤을 추는데 춤을 너무 잘 춰 남자가 어? 봉준이 하는데 진짜 봉준이 같은 사람이 되게 그 봉준이 같은 애가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되게 신기한 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90%가 다 진짜 연예인 같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연령층들이 있잖아요 웬만해서 다들 젊더라고요 젊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정말로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진짜 잘생긴 사람들 진짜 내 스타일이 있었는데 진짜 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들이 게이가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여자 여자를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볼록 나와있다 있는 사람이다 그냥 볼록 나와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볼록이라고 말해요 그, 그 게이들만 쓰는 용어인데 볼록 나오기만 하고 그냥 친구 볼록이 게이클럭 가면 저를 보는 눈빛이 아 볼록이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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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주변 친구들 게이가 있어서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절대로 반응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야 근데 그러면 그 그 너네도 볼 거 아니야 야한 동영상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냐 물어봤어 근데 남자와 남자 인 것만 찾아서 본대요 여자의 일동분 일동분 일동분이 안 돼서 남순세야 게이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던데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게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있잖아 그러면은 아프리카 BJ 중에 왠지 여자같이 생긴 뭐 세아나 인우나 그런 애들 인기 많겠다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허 여자같이 생긴 애들은 옛날에 요즘 인기 많았지 지금은 근육 게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지금 세대가 바뀌었대 그 그 친구들도 키 크고 덩치 있고 근육 있고 몸 키우는 남자가 좋대요 진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대 요즘에 트렌드가 달라졌대 옛날에는 되게 여성스럽고 여자같고 되게 얼굴도 생긴 거 완전 그냥 완전 막 세아 김인호같이 이렇게 여자같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야 무릎 꿇어 확 이런 약간 남성스러움을 좋아한대요 아니 근데 근데 남자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시를 해? 저 사람이 게이인 줄 알고 게이가 아닌지 맞는지 알고 어떻게 대시를 해? 이렇게 하면은 내한테 하는 말이 야 도아야 게이 아니었던 사람을 게이로 만드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ㅋㅋㅋㅋㅋ 게이 아닌 사람 게이가 아니었던 사람을 게이로 만드는 재미가 진짜 재밌대 되게 내 친구는 자신감에 항상 넘쳐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걔가 걔가 말하기를 내 친구가 말하기를 남자들은 자기 자신이 게이인지 아닌지 잘 모른대 왜냐면은 태어나서부터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게 거의 우리 한국에는 법칙처럼 되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자기가 여자를 안 좋아하게 되는 여자를 좀 약간 멀리하는 시기에 내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래 그 친구한테 말했어 그러면 니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아프리카 BJ들 중에 니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물어봤거든 누구 나왔는지 누구 나왔는지 압니까? 야 근데 케이 그거 매력있더라 이러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리 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마리 언제 한번 그냥 뭐 언제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줄 수 있나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거든 야 걔는 진짜 아니다 걔는 게이로 만들 수가 없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케이는 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케이는 남자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없다 걔는 여자를 진짜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만들 수 있다 그럼 게이도 보통 남자로 바뀔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게이로 살다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사례도 있대요 근데 웬만해서 많이 잘 안 바뀐대요 그런 사례들이 잘 안 바뀐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대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고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내가 정말로 내 취향이 남자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혼 이혼하신 분들도 많대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라고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지만 또 이혼하게 된 사유가 있대요 그러한 사례들이 있대 게이들도 남자 가려서 좋아함? 하는데 게이로 내가 보는 내 친구들은 내 친구 게이 친구들은 진짜 일반 남자들보다 훨씬 더 따져서 훨씬 더 따져서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자와 남자의 사랑은 막 되게 아 되게 평범한 남자가 되게 평범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거를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진짜 멋있고 잘생긴 분들이 있어 근데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랑 만나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진짜 잘생긴 예쁘게 생긴 사람들 둘이서 그러면은 뭔가 그렇게 막 보기 싫지 않아 그리고 그 게이 친구들 있으면 진짜 재밌어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제가 한참 내 친구랑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드라마가 나와서 드라마 그때 한참 그거였어 현빈 나오는 거 뭐였지? 그거... 그거... 아 시크릿가든 시크릿가든이었는데 그때 같이 드라마를 봤어요 같이 드라마를 봤는데 둘 다 난리나 둘 다 야 현빈 와 진짜 내가 막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까? 와 진짜 현빈이랑 결혼할래 이러면 옆에서 친구가 아 야 진짜 현빈을 건들지 마라 내꺼니까 이게 여자가 그러는 거랑 남자가 그러는 거랑 되게 틀리다 재미냐 진짜 재밌어 진짜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냥 그냥 외국에는 그리고 합법적이잖아요 결혼이 게이들의 결혼 뭐 레즈들의 결혼이 합법적이잖아 그래서 뭐 이만큼 사인 것도 대단하다 생각지 않는데 저한텐 이게 여기저기입니다 부모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